지금 광장 돌아다녀 보면서 애들 얼마나 찍었는지 한번 봐야겠다 오늘 목표는 5천점입니다입니다 5천점 이상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못하겠어 5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얘들 다 이거 끼고 있네 야 가지마 왜 가 부탁이야 돌아와줘 와 방금 지렸다 방금 존나게 지렸다 방금 존나게 지렸다 아 저 분화해서 맞았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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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가 아닌가 버텨 버텨 얘들아 얘들아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나 지금 쓰고 갈게 얘들아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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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왜 이렇게 레전드 많이 나와냐 오늘 2판 뭐냐 이거 2판 존나게 캐리하네 왜 이렇게 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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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엘프 1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이겼다 그냥 여기 있어도 이기겠다 오오 라풀 개아파 야 이거 던져도 이기겠네 아이 잠깐만 아니다 던지면 지겠다 5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점수차가 아니야 얘들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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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안 좋은 거야 가는거 나쁜거야 여기까지는 리스포이 안돼요 님들은 딱 여기서 리스포이 끊기지 괜찮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뭐야 얘 랑캐님 내일 방송 언제 키실 건가요 안말해줄 건데 님 저격할 거잖아 안봐도 뻔히 알아요 백 님 나 저역할거잖아 안봐도 뻔히 알아요 님이 뭐 그렇죠 뭐 어? 쿠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38점 짜다 자 너무 짜네